새로운 신 매울신 무엇보다 미룰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년간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도 청출조사기간 그리고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이죠. 1월 22일까지 공의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꼭 받아주시고 반드시 말씀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주 동안 청취자 이벤트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1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선물을 많이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치킨 무려 20분께 드리고요. 쌀은 10분 현미 10분을 추가로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생방송 중에 문자로 방송의 감상평이나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한테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m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미니로도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8345님 저도 신변호사님 따라 mbc로 온 지 1년째 되는 날이네요. 6시마다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자리 지켜주세요. 8345님 치킨 드립니다. 꼭 이렇게 칭찬을 하셔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좋은 말씀, 아픈 이야기, 비판의 말씀도 저희들을 충분히 귀담아서 귀를 열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기분이 좋네요. 치킨이 아니갈 수 없다. 오늘의 뉴스 또 일합시다. 일을 해야죠. 오늘의 뉴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달라. 근로자가 피해받는다. 그런 의견을 오늘 냈습니다. 왜 근로자가 피해를 받는 거죠? 지금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27일부터는 유예됐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시작이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유예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현장에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전하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마치 지난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었던 그 얘기가 좀 연상이 되는 발언인데요. 이미 2021년 1월에 제정됐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3년 유예를 적용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대통령이 하는 셈이고 그리고 노동자 안전과 결부가 돼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마치 짐을 지게 된다라는 표현은 자칫 경영계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장의 영세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다. 라고 해야 정확한 거 아닌가요? 살얼음판 아래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재계의 주장과 의결을 많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쪽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처벌만의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유예와 봐주기만의 능사만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처벌을 어쨌든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묻자 라고 지금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을 묻는 일이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거나 그러한 현장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일과 관련돼서 책임이 제대로 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거거든요.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책임을 좀 더 강하게 묻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는데 혹시 법에 그러한 무리가 있다라면 그럼 이 법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그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그러한 대안을 말씀을 해 줘야 그래야 생산적인 논의가 그래도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유예를 하자 기업이 어렵다 이런 말로는 이게 공전하게 된다 논의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런 말씀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좋아서 데이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경영 책임자한테 안전이나 보건의무 책임을 지우는 거 이거 위원 아니냐라는 주장이 역시 경영제 쪽에서 제기가 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11개 사건이 재판이 진행됐는데 모두 유죄 인정이 됐습니다. 위원이라는 어떤 의견들은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계산을 해봤었더니 평균적으로 3100만 원 정도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준비를 도와준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수준 아닌가 이게 지금 현장에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대통령이 좀 균형 있게 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이끌고 있는 정부의 통계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주로 인용하는 통계는 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이 설문조사한 통계를 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하시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서 준비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한 설문에서 중소사업장 등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 준비가 됐다. 정부가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설문에 응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또 국민의힘에서 인용하는 통계는 항상 기업가들, 기업가들, 고용주들 자기협회에서 어떻게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분명치 않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대통령이시니까 고용노동부 통계를 믿으시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 간곡히 전해드립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다수신고가 접수돼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공개 브리핑을 정승현 권익위 부위원장이 나서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부산에서 정치 일정을 소화하다가 흉기에 습격을 당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게 특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 국민권익위가 이 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지난 1월 3일이었는데 이송 전원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 혹은 특혜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게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거고요. 정승현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헬기를 운영했던 소방청 측에서는 오늘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신년간담회를 가졌는데 지난해에 응급헬기를 이용해서 전원했던 건수가 162건이고 이 가운데서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한 거다. 매뉴얼에 맞춰서 이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남 소방청장 같은 경우는 전원시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하는 거다. 소방 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고 그런 조건이 맞는 상황에서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권익위가 신고가 접수돼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그러면 조사를 해서 뭐가 나오는 건인가에 대해서는 언론이 그동안 보도된 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볼 때는 지금 논란이 상당히 과잉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부분을 우리가 논한다고 하면 그거는 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가령 지방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왜 민주당이 지방의료를 키우자고 했는데 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하자고 했습니까? 등의 논란 있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그거는 다룰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권익위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걸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해 주십시오라고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요청했을 때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 주체, 결정해야 되는 주체 누구냐면 병원입니다. 병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료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료진이 결정한 전원을 해야겠다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소방헬기가 와야 되겠다. 소방헬기로 옮겨야 되겠다. 이 결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소방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방헬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 결정 과정에서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특혜냐를 따져보려면 예를 들면 병원 측에다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역사를 잡거나 아니면 우리가 160석 이상의 야당인데 우리말 안 들면 큰일 날 줄 알아. 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을 했거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소방청장이 있는 소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의지가 억압될 정도에 무슨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게 발견된다면 그게 어떤 절차적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없잖아요. 하나도. 그리고 일부 이 절차적인 문제를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것도 업무방해라든지 응급의료법 위반 이런 걸로 법적으로 걸었던데 그것도 사실 이런 부분이 쟁점일 텐데 그런 거와 관련돼서도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도 부산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언론에 얘기를 해가지고 보도되거나 이런 어떤 정황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건 제가 볼 땐 권익위가 조사를 해도 별로 문제 제기될 만한 게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공개 브리핑에서 우리는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의도는 뭘까. 얘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소방청장이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헬기로 이성한 것 자체에 대한 판단에는 이상이 없는 거다. 매뉴얼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게 소모적이니만큼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여러모로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대체로 소위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심의를 비롯해서 패턴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접수되고 그러면 수사권 내지는 조사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그게 긴급이든 뭐든 그 수사권과 조사권을 풀로 사용을 합니다. 풀 스윙을 해요. 그런 다음에 미리 그게 감사원인 경우도 있고 방통인 경우도 있고 방심인 경우도 있고 권익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죠.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또 수사를 합니다. 참 열심히들 하시는데요. 저는 어제 본 기사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품위 손상 검찰이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징계 신청 사유는 뭐냐. 지금 재판받고 있다고. 기소됐다고.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죠. 그런데 변호사 업을 안 한 지가 언제입니까? 성남시장 하면서부터 업을 안 했잖아요. 십 수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변협에 징계 요청을 합니다. 변협에서는 징계 요청만 받고 징계 심의도 안 해요. 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줄 뻔히 압니다. 알고도 변협에 징계 신청을 하고 이게 어제 뉴스에 쫙 나오죠. 국민권익이 조사하는 거,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은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살인미수범이 정말로 당적은 어떻고 그 사람의 신원은 어떻고 그다음에 실제 공범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공개하고 비공개한 사유도 비공개하시는 이런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깨알같이 국민 알 권리를 존중해 주시는지 감옵할 따로입니다. 다만 그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의 관심사의 경중에 따라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는 알 권리를 핑계 삼아서 관음증을 시전하게 하지는 말아달라라고 하는 부탁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수상 경찰 불송치 결정 1년 8개월 만에 했네요. 그렇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경찰이 내렸는데 한 위원장의 딸이 전문 개발자가 제작에 도움을 줬던 애플리케이션을 미국의 학생 대회에 출품했다라는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의혹에 대해서 대회의 주최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증거가 없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문이 실렸던 학술지 측에서 심사 규정에 대한 확인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다. 이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소위 ABC 리서치 언럿이라는 매체 그리고 SSRN이라는 매체인데 이 저널들은 문제제기 당시에도 약탈적 저널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저널에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저널들입니다. 엄격한 검토 절차가 없이 논문을 그냥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도 없는 곳이라 여기에 문서를 등록한 자체가 업무 방해가 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경찰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불송치 결정,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모 씨 같은 경우, 한동훈 위원장의 딸인 한모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에 미국의 MIT에 합격을 한 바 있는데 일단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긴 했습니다.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당사자인 한 씨나 혹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드리기 어렵다. 직접 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막 압수수색도 여러 군데를 하고 이랬으면 1년 8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 이 내용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의혹을 처음 봤을 때, 이 의혹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가 다 검토한 내용 이상의 것을 지금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때 다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언론에 나왔던 것도 다 조사를 경찰이 안 하신 것 같은데. 1년 8개월 동안 그러면 무얼 한 것이기에 1년 8개월이 걸려서 불송치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송치를 할 거면 이미 1년 8개월 전에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무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경찰도, 검찰도. 조국, 조민, 조원의 기준에 따라서 뭔가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문서 보내고, 아유,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문서를 저희들이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세 번 다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1년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정치 때 이게 쟁점이 될 겁니다, 당연히. 왜 무혐의 처분도 안 하고 왜 기소도 하지 않느냐. 왜 계속 수사 중이냐라는 질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점에 1년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이 내렸다. 아마 정치를 안 했으면 수사기간은 1년 8개월보다 더 길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저만의 추정도 해보기는 합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2구 참사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청장은 기소,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15명의 심의위원 중에서 기소 의견이 9명, 불기소 의견이 6명이었고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불기소 의견이 14명, 기소 의견이 1명으로 압도적으로 불기소가 됐습니다. 일단 이게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검찰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어제 심의위원회에 유가족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니까 김광호 청장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 31일 할로윈데이 전이었던 10월 14일에 이미 관련 보고서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까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이 담겨 있었다. 그 보고서 3건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3차례 사전 화상회의를 할 때도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했다. 그러니까 참사 발생 가능성을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를 막기 위한 필요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유가족 측의 주장이고요. 최성범 서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용산소방서가 소방안전대책기간을 이미 10월 28일까지 설정을 해놓고 그만큼 할로윈데이의 인파 밀집에 대해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책임자인 최 서장이 구체적으로 즉각적인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경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의 지난해에 송치를 했는데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오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어제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서부지검에서 기소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검에서 이거 다시 해라라고 하니까 다시 서부지검이 불기소의견으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검찰은 서부지검에서는 불기소의견 얘기를 했어요. 심의위원들이 기소의견을 얘기한 거죠. 광고 듣고 뉴스신세계에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김경민, 김민하 두 분과 함께 뉴스신세계에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김광호 서울청장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저는 이게 법리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오늘 옷은 검사처럼 입고 왔습니다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운 법리여서 수사심의위까지 개최한 것인지 아니면 김광호 서울청장이 과거에 이 정부의 처음에 경찰청장 후보군 중에 하나였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가 불법 시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충성심을 가진 인사여서 이 정권의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미적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후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걸 이렇게까지 질질 끌어서 당연한 결론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원희룡, 한동훈 두 분이 인천 계양구에 출동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한 것이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인데 국민의힘의 인천시당은 인천시 남동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계양구에 한 호텔에서 시당 인사회를 했습니다. 굳이. 네.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원희룡 전 구토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계양을에 대한 사실상의 출마 선언에 가까운 본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제가 온 몸으로 그 돌덩이를 치우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한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서 인천 계양구가 더 이상 험지가 아니고 격전지가 될 거다. 왜냐하면 본인이 온몸으로 도전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도전지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경우에 한 석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하고 두 손을 맞잡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소위 말하는 정치권 개혁에 대한 의제를 추가로 던졌는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꺼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이번에도 반대할 거냐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 그동안 국회의원 불채포트권 포기 그리고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비 반납 그리고 자기 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 무공천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임호경 원내대변인이 어제 답변한 게 있는데 이미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놨다. 그리고 이미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면 될 일인데 한 위원장이 적반하장격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야말로 한동훈 위원장한테 답을 요구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무단 사용 폐기, 부정 사용과 부실 사용 공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을 추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전환하는 의도는 분명히 보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아니고 일종의 한동훈 대 이재명 또는 원희룡 대 이재명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이재명이 예를 들면 디펜딩 챔피언이고 자신들은 도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특권과 기득권인 것이고 자신들은 그것을 깨려는 세력이다. 이렇게 가져가려는 거죠. 그래서 그 특권이라는 게 국회의원 특권도 있고 운동권 특권도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숫자도 우리는 줄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특권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민주당은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거대 야당 심판론 이렇게 가려는 건데 저는 다 좋은데 정치라는 게 프레임 싸움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그러면 일단은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못 줄입니다. 못 줄이죠. 어떻게 줄일 겁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다 없애버릴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확보한 지역구 의석을 없앨 겁니까? 어디서 어떻게 줄일 겁니까? 대안이 안 되는, 첫째 대안이 안 되는 것을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무책임하게 약속한 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만 취하는 것을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포퓰리즘을 하지 마라. 책임 있는 약속을 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하루 종일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usedio